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포포차예요.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포차가 전설에 스포츠맨들이 조기축구팀을 결성해서 흥미로운 경기를 펼치는 본격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11월 8일 게스트 소개해 드릴게요. 존징은 생략할게요. 이명호, 영탁 이찬원, 나태주, 신인선, 신효, 유지광, 김경민, 황준, 이대원이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치열한 한판 승부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뭉쳐야 찬다는 JTBC TV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됩니다. 꼭 본방 사수하세요. 저 귀엽죠? 제게 인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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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